유튜브 친구들 구독해주세요! 안녕하세요, 떵게요. 떵까지요. 네, 오늘 먹방은 제 푸딩인데요. 이렇게 해서 그릇에 담아서 한 번에 다 남아갈게요. 딸기랑 화이트랑 이런 가지. 어, 어떻게 해야 되지? 이제 여기다가 다 빼가지고 앞에다가? 아니야, 아니야. 아, 일단 앞에다가 또 이렇게 다시. 여기다가 그릇에 다 담아야 돼. 뭐야. 압니다, 회원님. 여러분,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지? 와, 진짜 맛있다. 푸딩이 싼 푸딩인데. 날카르마칵 맛있어, 김수다. 음. 두, 세 시간씩이에요, 운동을. 와. 응? 네. 알기니까 좋네. 음. 한, 두 개씩 있는 거다, 이거. 응. 연료도 있으니까. 씹는 맛이 있어. 씹는 맛이 있어? 우와. 이렇게. 꾸덕뿕뿕뿕뿍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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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베리, 요구르트, 화이트랑. 마 이런 가지. 딸기, 막. 음. 강귤, 막 이런 거 있어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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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와 맛있다. 맛있어? 응. 음. 푸딩이 솔직히 물커물커물커물어서 그런 식감이 좋은 것 같아요. 나이 수많은 살인데 중 3위로 오해받아서 부럽다고요. 놀리는 것 같은데요. 어? 뭐라고 했네. 형아가 중 3위 같다고? 응. 응. 계시다가 너무 잘 먹어요. 한입 먹어봐 이거. 한입 먹어봐. 시계. 너무 크지? 딱 절반은 먹을 수 있을 것이다 형은. 절반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이다. 형 딱 보내가. … 시카는 doll 응 아 소걸아침식 오수언니 에? 소걸아침식을 numbers 네 맛있다 맛있어? 이거 맛있어요 양이 굉장히 많다 근데 우리가 엄청나게 샀잖아 몇 개 샀지? 한 10개 정도 산 것 같은데 적어도 이거 근데 양은 많거든 숟가락이 작아서 어떻게 못 먹겠어 숟가락으로 바꾸자 응 갔다 올게 음 저는 새벽쯤에 자요 새벽쯤 자가도 왜 일어나서 하루됐기 때문에 이게 제일 맛있어 화이트 이게 진짜 이게 진짜 맛있어요 왜 안 돼 강아지 강아지 별이 들렀어? 우리는 작은 숟가락으로 안 맞아 큰 숟가락 써야지 오케이 개인적으로 작은 숟가락을 샀어 처음부터 큰 숟가락을 샀어야지 아 우선 고맙습니다 아 우선 고맙습니다 아 우선 고맙습니다 뜨개야 편해져어 응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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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똥 안 돼요 네 아 음 음 음 음 음 음 도 고 world 피빛 음 음 5천원 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코코넛 젤리가 와 너무 아프다 보니까 왜 자꾸 웃어 왜 자꾸 웃어 배불러? 응 난 배불러는거든 존재해 보겠어? 마이크는 따로 있어요 너 키가 몇 시냐? 나? 응 마지막으로 생긴 173? 173? 응 근데 안전이 꽤 됐어 왜? 이거 먹고 난 한동안 크게 생각 안할 것 같아 응 안 나? 나도 생긴거야? 응? 생긴거? 아니 나는 또 생각도 하지 나는 그 친구가 지지 말고 진실만 얘기해 진실부터 먹을 수 있지 내일 내일 먹을 수 있다 했어 내일도 먹어봐 응 내 앞에서 오케이 내일 끼 응 난 이거 한동안 진짜 안 먹을 것 같아 솔직하게 응 진짜? 응 물려 솔직히 맛있어 응 맛있어 젖단히 먹어봐요 젖단히 여긴 젖단히 좋아할래 음 으음 잠깐 배가 불러요. 어디가 불러요? 당연하지. 근데 맛있지? 배가 빵빵해졌어요. 못 먹어. 이제 딱 술식이 좋을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? 더 이상 먹으면 술식이 어려워. 적당히 먹는 게 딱 좋아요. 그러므로 쭉 툴락이 되는 거예요. 적당히 먹어, 적당히. 난 콜라나 마시고 있을게. 네. 진짜 먹어. 콜라에 물 샀어? 물 먹으나. 어릴로 먹었어, 드레이. 아, 그런가요? 음? 음. 아, 오케이. 아무거나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야. 못 따라갈 수 있어. 와, 신기해 본다, 신기해 본다. 커피에서 봐도. 다 먹었어. 맛있었어? 응. 이제 끝? 아, 이젠 밥 먹었지. 아, 이젠 밥 먹었지. 어떻게 먹지 않아요, 이제? 응? 그렇지. 아무리 봐도 찬 배가 아니야. 찬 배가 아니라고? 다 찬진 않았어, 어제. 나? 그러니까. 녹화 여기까지 할게, 여러분들. 녹화 끝! 녹화 끝! 녹화 끝! 녹화 끝! 녹화 끝! 감사합니다.